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화요일 박종호의 스팟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선거 유세 때문에 못 만났고 2주 만에 뵙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선거 유세 현장 취재 때문에 다니느라고 인터뷰 못했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는데 그렇죠? 네 선거 때문에 막판에 좀 바빴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 열린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복귀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이번 선거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불주사 맞았다고 제가 페북에 썼는데 불주사 네. 진짜 뜨거운 불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진짜 학교에서 예방 불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주사는 특징이 뭐냐면 아프지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뜨거운 불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주사의 효과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주사 맞았는데 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요인으로 불주사를 맞게 됐는지 이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일상적인 선거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니잖아요. 촛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램과 어떻게 보면 헌신과 이런 것 때문에 그 9개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12월 달에 했어야 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출범했어야 될 정부가 9개월을 앞당겨서 사실 5월 달에 선거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취임하시고 정부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정부는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인 그런 선거로 세워진 정부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촛불 민심의 개혁의 요구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어떤 요구 이 요구를 사실 받아 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전후 임무를 받은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거가 아니고 내가 있던 정부를 거꾸로 틀이고 논회를 세워줬는데 너네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이제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가 크면 원래 실망도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선거도 이겼고 총선도 압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촛불로 세워진 정부에게 요구됐던 어떤 개혁에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과연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나름 일정하게 이제 성적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다음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 4.16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7주기. 그렇죠. 세월호가 일어난 지 이제 7년이고 문재인 정부가 세워진 지 지금 4년이 됐잖아요. 이동한에 과연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뭐 검찰개혁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이곳에 대한 절박함을 오랫동안 얘기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검찰개혁을 생각하셨고 그렇죠. 검찰개혁도 제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검찰개혁뿐 아니라 우리 사회 그 불평등 때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니까 사실 소수의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이런 각자 도생의 사회였고 이게 단지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떤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이런 비리 부패 이런 것만의 국정농단 이런 것 자체에만의 직접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리와 부패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농단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진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문제들도 해결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요구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삶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게 과연 좁혀졌는가 4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기대치가 있었고 여기까지 가야지 과락이 있는데 성적표로 따지면 그런 과락의 점수를 계속 매기신 거죠. 그동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되게 컸고 사실은 사법개혁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법개혁도 이 사법농단도 촛불을 들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였는데 사법개혁도 지금 뭐 그 사법개혁 때문에 66명 검찰에서 넘긴 명단도 사실 공개가 안 된 상태고 기껏 14명인가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느냐 받은 놈이 있느냐 한마디로 두 명만 유죄가 나왔죠. 그것도 최근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개혁을 하라고 세워준 만큼의 부합했는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불주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제 초반에 3년 동안은 이제 국회 구성이 워낙 사실 과반이 안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원래 정상적인 저는 정치 일정을 보면 대통령 권력을 수임자인 권력 수임자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국회도 같이 탄핵을 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실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어쨌든 이 잘못된 구성의 국회가 3년 동안 지연이 되면서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그 3년 동안은 사실 행정권력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입법 권력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입법 권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행정권력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됐는데 저도 물론 이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과연 21대 국회가 그런 촛불 정보 촛불 국회에 걸맞는 역할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앞으로 1년 어떻게 할 것인가 불주사의 백신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백신으로 우리 온몸을 다시 살려내야 될 것인가 해놓고 되게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원칙과 철학과 진정성 이런 걸로 승부해야 된다고 봐요. 원칙과 철학과 진정성 그러니까 촛불 정부와 촛불 국회에게 요구됐던 걸 제대로 받아 안는 그런 모습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부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혁하느라고 검찰개혁하느라고 민심을 못 챙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이본법정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검찰개혁도 지금 민생을 못 챙기고 검찰개혁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생과 검찰개혁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 개혁돼야 될 이유는 이 검찰이 가진 자와 기득권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던 검찰을 개혁하는 건 사실은 이 기득권이 행사해왔던 그런 일방적인 독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런 사회 질서를 바꿔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걸 검찰개혁과 민생을 마치 대립되는 거거나 혹은 별도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얘기해서 우리가 검찰개혁 너무 열심히 하고 민생 안 챙겼으니까 이제 민생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 다만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너무 거칠게 대립적으로 보고 선택적인 어떤 걸로 보면서 지금 다시 검찰개혁 그럼 조용히 있다가 사법개혁 이것도 해야 돼요. 사법개혁도 조용히 있다가 민생 문제를 막 들고 뭔가 이런 민생과 관련된 얘기들만 우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번지수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은 마치 우리 삶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뛰어내고 이거는 정쟁이야 이렇게 두고 그냥 그렇게 검찰개혁 해왔던 것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왔고 LH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과연 이런 후보들이 나올 수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선택적으로 사실은 일정한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방패망의 역할을 했던 검찰을 그대로 두고 민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영역으로 보면 무슨 경제 정책이나 노동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게 나눠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거고 특히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누구를 위한 권력기관인가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사람의 어떤 삶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난도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 권력을 휘두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가 정말 가진 자를 위해서 휘두르는 권력인지 아니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건 정말 법치주의와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게 해서 휘두르는 권력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해왔던 이런 수사 이런 것들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정치학이 된다면 그런 수사나 그런 행보 자체가 다 정치인 거였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금방 드러나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봐왔지만 사퇴하고 나서 던지고 나서 행보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공정하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만 움직여야 될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다 조선일보는 매일 무슨 밀착취재의 보고를 국민들한테 광고하듯이 오늘은 뭐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습니다. 윤석열 띄우기처럼 보이는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한테 표를 주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불지사를 통해서 불지사를 통해서 제대로 기억해라 이런 뜻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다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리토러시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이렇게 이게 되게 위기적인 상황이고 그만큼 깊은 성찰과 혁신 정말 환골탈퇴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해왔던 걸 다 우리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제대로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거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1년이 짧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보시면 저는 국민들이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하겠다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촛불 민심이 바랬던 그런 세상, 그런 민주주의, 그런 국가, 그런 나라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방향을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확실하게, 꼼꼼하게 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달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었다라고는 드러나고 있지만 LH 사태 이런 것들 그거를 정확히 진단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게 말씀하신 불주사가 이게 뭔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대선에 민주 진보 세력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댓글을 보면 홍은표 님이 민생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 부정부패의 비리자들부터 다 뽑아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강민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순님이 댓글 주셨는데 우리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 어떤 원내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김진애 후보님이 출마를 하긴 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중심에서는 살짝 비껴난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하고 보냈고 그래서 평가는 이제 저희도 하려고 해요. 평가와 전망, 아직 공식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자리 얘기할 만한 자리는 조금 있다가 지금 마련을 할 계획에 있고요. 어쨌든 저희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작지만 3명의 의원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국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역할이나 임무는 다르지 않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된 정말 촛불 개혁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뽑히게 되면 원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텐데 국민들께서 그런 것 같아요. 2030세를 특히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은 진보적이니까 절대 국민의원 못 찍을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그런 잣대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층들은 좀 실용적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국회의 입법 과정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좀 꼼꼼하게 도움이 된 실질적인 그런 것들 이번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손실보상제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돼서 소급 적용이 됐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중앙 방역당국의 얘기를 듣고 문을 좀 닫아서 방역 협조했더니 손실은 다 보상이 되는구나. 열심히 더 협조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국민을 좀 다 주면서 방역 협조한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낙연 대표가 맨 처음에는 하려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홍남기 부총리 등등에서 정부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무산됐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준다라고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뭔가 다가오는 이런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저도 이제 그 추경 때마다 투표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 저희가 그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법안을 3월에 사실 제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행정 특히 기재부 중심의 이런 논리들을 정말 국회가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반대할 건 난 반대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재정건전성 논리를 계속 일관되게 1년 넘게 사실 그거에 기초해서 막 제가 이제 찔끔지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찔끔찔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 일부를 빼놓고 이 코로나 1년이 얼마나 많은 꼭 소상공인뿐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일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진입조차 이게 다 위축되니까 진입조차 못하는 사람들 전체의 고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지원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1년 넘게 4차에 걸쳐서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논리에 그대로 우리 국회도 도장을 다 찍어준 셈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면 정말 내부 비판을 해야 된다면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을 했는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그런 입법부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 했는가 저는 사실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보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막 화수본 이런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론을 펴고 정말 국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 180명 최소한, 300명은 안 되겠지만 180명의 목소리로 행정부의, 기재부의 특히 그런 논리들을 깨는 역할들을 하고 그런 데서의 내부 비판과 어떤 내부 민주주의, 내부 투쟁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우리의 역할이었다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한 거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국민의 힘을 빼고 국민의 힘을 빼고 나머지 21대 국회의원들이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반성과 성찰은 글쎄요 선언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른, 이게 국회의원들은 법안으로 설명을,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정부는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또 얘기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제한된 거는 다 통과시켜주는 게 다 능사가 아니다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우리 안에서 조직하고 이런 과정을 사실은 1년 동안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죠 네,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님이 오셨으니까요 열린민주당의 원내 전략은 이렇게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할 말을 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잖아요 취임한 지 일주일 되면 재원축 재개발 다 불어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취임하고 난 다음에 좀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또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서울시장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법리적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던진 게 많아요 서울시 의회도 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가 시장, 서울시의 수장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았던 거고 어떤 말하자면 자기의 지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던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던 쟁점이 됐던 부동산 문제가 사실 우세훈이 지금 자기 권력을 잡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권력이 생긴다는 건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권력만 잡고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약을 던지고 났더니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오른다니 3억이 오른다니 호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으로 금방 그 본질이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세훈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어제 서울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 시장이 이거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오르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업무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유를 배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다 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분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물론 국민의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도 아니고 1년짜리 임기고 이 1년 안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랄까 이런 게 저는 잘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또 지켜보고 국민들이나 요건자들이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본색이나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날 거다? 드러날 겁니다 오히려 1년 뒤 대선을 앞두고는 부산시정, 서울시정이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겠죠 국민의힘에서 할 텐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철학이나 정체성이나 지향이 국민의힘 이력이기 때문에 갖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저기서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정, 부산시정 국민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다가는 내년 대선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포스텍, 이게 포항공대죠? 포항공대 포스텍이 이번에 이사회 내용을 좀 보니까 기부채납을 논의한다고 해요 기부채납이니까 학교를 정부에다 맡기는 그런 거죠 국가에 기속시키는 거를 결정한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네, 학교 운영이 약간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부채납도 하나의 방안으로 아, 방안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러 대학 중에서도 그래도 일정하게 평가를 받는 대학이고 대학이고 특히 이공계에서는 앞서 있는 그런 거의 카이스트랑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립대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그렇죠, 이공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학이 뭔가 이제 대학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립대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만약에 하면 국립대로 바뀌는 거니까 국가에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던져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원래 이제 박태준 회장이 그때 이제 포스텍을 만들 때는 국가의 말하자면 간섭과 개입 없이 미국의 MIT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학문의 교육의 수준을 아주 고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을 꿈꾸고 만들었고 그동안 사실 일정하게 아까 우리가 나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공계 대학 중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다 왔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포스텍만의 문젤지 아니면 사립대학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 지점이 있겠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가 봉착하고 있는 이게 결국은 재정의 어떤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는가의 문제잖아요 사립학교는 그게 이제 국립학교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한계 지점에 많이 봉착을 했고 그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학생 수의 극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너무 이 대학을 쉽게 너무 많이 이게 사립대학을 막 양산해 놓으면서 오늘날 이제 그 이제 후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리해야 될 지점에 이제 온 거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학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사립학교 재단들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좌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의지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사립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비리 이게 이제 사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최대한 살린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런데 이거를 마치 사유 재산처럼 이제 학교 재단을 생각하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비리가 막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리가 저질러지는 곳이 또 예전에 상지대 비리도 생각이나 아휴 사립대 비리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제 국감 때 그 광주의 명진고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해고가 됐는데 해고된 이유가 뭐냐면 채용할 때 야 너 내가 채용할 테니까 5천만 원 주라 뭐 이런 식의 아직도 채용비리로 학교에 예전에는 사립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가려면은 몇 천 원씩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이제 남아있고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못하고 있죠 물론 줄어든 면도 그다음에 뭐 그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일보 사장 딸이 편입을 했었는데 2015년도인가 그때 편입을 할 때 일종의 이제 입시 비리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성적을 말하자면 조작을 해서 이게 이제 2015 사실 이것도 검찰이 사실 문제인데 그때 이제 그런 게 발견돼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걸 고소하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달아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다가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두 사람이 입시 면접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서류를 보니까 딴 사람의 또 필체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입시는 정말 공정해야 되고 거기 사인한 평가자가 그걸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서류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제3자의 필체가 거기 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또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고 걔는 뭐 그 사이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기자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비리가 많이 발견되고 발견되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에서 제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단죄하지 않고 문마해주고 이런 식의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동양대도 그렇고 수원대도 그렇고 상지대뿐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든 부분도 재정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재편 방향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학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대학들은 구조조정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전한 우리나라가 유난히 사립이 많아요 사립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게 과거 정부들이 다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정책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공교육이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립도 좀 많이 만들어줬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건전한 사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해서 지금 사실 대학이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학 하나가 대학뿐 아니라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거가 그 지역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전한 사학, 권전한 사립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특성화 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과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방 혁신 사업 이런 것도 최근에 발표를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대학을 그냥 학생 없으니까 그냥 다 없애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연관시켜서 발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같이 지역이 함께 살릴 수 있는 또 좀 잘 되는, 그러니까 이게 비리의 사학이 아니라 잘 되는 그런 사립학교들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학은 워낙 규모가 큰 거라 단위가 재정에 보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열린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작년에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하면서 계속 일단은 지방국립대를 제대로 된 대학으로 무상교육하고 정말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 가서는 제대로 된 수준의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을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거점 국립대학들이 아홉 개가 있는데 이 아홉 개의 모범적인 어떤 그런 대학의 재생일까 혁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 학생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사실 지방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대학을 보내면 엄청난 이게 재정적인 주거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거점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정부의 의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아홉 개의 거점 대학은 정말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못지않은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지방이나 국민들의 어떤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겠다. 저 정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구조조정의 새로운 어떤 방향타 이런 역할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남아서 되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촛불 민심에 반응하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한번 뭐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강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지 않은 게 하나 있었네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이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 얘기는 사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작년 8월 달에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도부 선출할 때 새 후보가 얘기를 던지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 안에서도 더 뭔가 발전된 것도 없고 저희 당한테도 제안이 온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왈가왈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이낙연 대표도 공약을 했었나요? 기억이지 않나는데 다 했었나요? 세 명? 뒤로 따로 물밑 접촉 이런 것도 없었나요? 물밑도 없고 그 물밑도 없고 저희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보아서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될 문제고 지도부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지도부와 당원이 함께 의견을 하는 게 과정을 저희는 지금 밟을 필요도 없는 상대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처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철저한 자기 혹시나 할 것인가 일단 현안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집중하고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 봐야 알 것 같고 아마 이번에도 공약상 중에 나올 것 같아요 통합 이 얘기가 열린민주당의 통합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진짜로 뭔가 얘기가 오고 갈지는 지도부 선출이 끝나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5월 2일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당 얘기가 아니라 제가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지난 지도부 선출할 때 통합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또 이번에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개혁 검찰개혁에 집중해서 민생을 소홀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또 강하게 해봤습니다 참호 댓글 이진아님이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화이팅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자 아까 저희 방송 아마 처음 보신 분 같은데 오셔가지고 정순님이 우연히 들어왔는데 정말 좋아요 강민정 의원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시는데 가슴에 맺혔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아마 또 힐링 위로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 면에서 오늘 대표님 말씀이 또 많은 위로가 됐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